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릴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주 어릴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3개월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은 3개월 때 안 울었다는 얘기에요. 애기도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그때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요즘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커요. 그것은 상대적인 거에요. 그 우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울어요? 그렇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컸다는 얘기에요. 그 애기들은 스트레스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엄마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엄마가 안고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말도 안 통해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결국 그거는 애기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애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아요. 뭐 주면 풀린다? 사랑 주면 풀린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풀려면 사랑을 주면 된다.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들은 안중에 없어. 스트레스를 풀려면 술 먹으면 된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몰라요. 특히 우리가 병이 나다. 아프다. 그런 가장 치유를 시키는 데 효력이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왜? 질병이라는 것이 스트레스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의 결과로 그 나쁜 영향력이 베타파, 감마파가 돼서 결국 유전자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인을 알면 문제 해결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심이 원인이에요. 이기심이 채워져야만 행복하고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져. 미워진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게 우리 유전자를 끄고, 우리의 배타파를 만들고 유전자를 끄고 질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알고 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큰 원인은 이기심, 욕심,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과 욕심의 뿌리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문제들은 아주 간단해져요. 이기심과 욕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너무나 쉬운 질문이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있는 답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이게 이제 문제야. 이기심과 욕심의 그 근본적 뿌리는 우리들의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이면 무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래요? 섬겨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 뭐에요? 기분좋아. 이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섬김을 받을 때 기분좋은데 잘 섬겨 줄수록 더 기분좋고 행복하고 섬겨 주는게 마음에 안들고 뭔가 부족하면 짜증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정상적으로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상대방의 섬김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겨 주는 남편을 만나면 참 좋은데 맨날 섬기라고만 그러면 미워져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조건적이며 따라서 이지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불행의 씨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해져 버리고 그거를 이유로 해서 유전자는 꺼져 가고 그래서 병이 들고 늙어 가고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안 살아? 정상이지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죽는 거야. 하나도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은 다 죽는 거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 죽는 것을 비정상으로 선언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이요. 그게 비정상이야. 본래 그렇게 죽게 돼 있지 않아. 죽는 건 왜 죽는다고? 너희들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모든 사람은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손 대대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어떻게 유전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아! 과연 그렇구나! 라고 느꼈냐면 우리 집사람이 계란 부화 시켜서 병아리 만들어서 그릇을 좋아해서 닭 장독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란 부화를 여러 번 시켜봤어요. 저도 계란 나오면 그 병아리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병아들이 삐삐삐삐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콕콕 집어먹는 모습만 봐도 유전자가 뭐예요? 겨져요! 다 이뻐 죽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밥 만들어서 주고 그것도 건강식으로 먹여야 되니까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물도 자꾸 갈아 줘야 되고 복욕도 시켜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을 키울 필요 없어. 그것을 키워서 뭐 해? 맨날 돌봐야 되는데 추운 날은 춥다고 또 걱정이 되고 더우면 더워서 비가 오고 맨날 운동 못 시켜요.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 귀찮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을 못 키울 거야.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개를 키워서 이렇게 되냐 하면 사랑이를 딱 만나는 순간 사랑아! 얘가 짓는 표정이 있어요.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반가워서 하는데 그 표정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주인님 너무너무 순수한 표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애기의 표정을 보면 유전자가 켜지고 진짜 아름답잖아요. 우리 사랑이는 사나운 표정이 하나도 있어 없어. 한 점도 없어. 그러니까 개치고는 좀 쪼다줘. 싸울 줄도 모르고 병아리 보면 특히 그래요. 꽃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생기를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태어나서 한 3, 4일 되면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는 병아리도 뉴 스타트를 시켜야 되니까 사랑이도 맨날 현미밥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 채소를 아주 작게 썰어서 이 채소를 주면 사료보다 그 채소를 훨씬 더 좋아해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사료를 나누고 그것을 주고 거기에 쫙 일제히 모여들어서 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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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콕콕 그런데 그런 거 먹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길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크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병아리 조그만 목구멍으로 어떻게 넘어가. 아주 조심해서 아주 잘게 가늘게 이렇게 썰어서 주는데 가끔 가다가 그게 잘못 썰어져 가지고 길다란 게 있어. 가끔 그 길다란 것을 콕 집은 병아리는 어떻게 탁 집자마자 도망가요. 도망가요. 왜? 더 큰 거 집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먹을 채소가 충분히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히 그 도망가는 놈을 잡으러 가요. 욕심쟁이들 보면 그 이쁜데 그 유전자 속에는 욕심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뺏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든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의 본질이 바로 욕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그것이 결국은 뭐를 초래해요? 사망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 본질이 하나님이 원래 유전자에 넣어준 본질대로라면 죽지 하나님 하나님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기적인 우리들에게는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오직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늘에선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끼리 이상구 박사님 봐봐. 얼마나 선하게 생기셨어. 그러면 이상구라는 놈은 뭣도 모르고 자기는 선하다고 인정받으니까 자기는 선한 줄로 알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은 없다. 왜? 선한 사람이 없으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사망은 악의 결과에요. 그만큼 선이라는 것은 우리들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에요? 이렇게 악한 우리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성경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뭐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만큼 우리도 선하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선하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가 선하구나 그래 놓고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선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올라, 떠올라. 그러면 나는 안선하네. 그러면 안선하면 큰일 났네. 천국 못 가겠네. 혼란 상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번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비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예요. 그것이 약속, 그것이 바로 새 은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결국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악의 결과인데 그 악의 시작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김정은이 같은 저런 놈을 빨리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죠. 김정은이 같은 놈은 빨리 처치해 버리셔야죠. 내가 지금 암에 걸리는데 암을 왜 싹 없애 주지 않으시지? 이런 철저히 조건적 사랑. 내가 암이 또 안 낫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낫고 이런 아주 그냥 말 잘 들으면 착하면 복 주고 착하지 않으면 벌 준다는 그 조건적 공식을 딱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그 순진무후한 뺑아리 같은 것들도 스트레스받아야 해요. 먹을 것 많이 있는데도 왜 그걸 붙였다고 해서 뺏어 먹으려고 그래? 조금 크다고 하도 안 뺏기려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퇴하는 지 2, 3일밖에 안 됐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학습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타고난 아기예요. 그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뜻이죠. 그러니까 엄마 닭 아빠 닭이 욕심쟁이 들으니까 그대로 유전자에 타고난 그래서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이니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애기가 왜 죄인이야? 애기가 죄 지은 거 있어? 애기가 뭐 살인했어? 애기가 뭐 미워했어? 그렇게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성을 어떻게 해? 본래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버리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람이야. 말 안 들으면 불주어야 돼. 이게 우리한테 이 모든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자,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하려는 점은 스트레스의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는 그러면 뿌리만 해결하면 모든 것은 다 풀려요. 스트레스는 풀려요.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되면 풀리는 거예요? 그 애기가 하다가도 엄마가 우리 애기에요. 우리 애기에요. 그 촉감과 그 부드러움과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엄마의 저 가슴은 여러분 애기가 이 저 가슴으로부터 뭐를 빨아요? 저절로 빨아요. 그러면 이 저 가슴에 이렇게 얼굴이 얼굴을 문질러 주면 애기가 그 배고픈 배고픈 것도 스트레스 하네요. 그러죠. 그런데 그 저 가슴에 가면 아 그래서 빨면 배고픈 스트레스가 쫙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성의 저 가슴 유방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애가 자라고 먹고 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섹스! 그래 놓고 사단은 섹스는 나쁘다. 그래서 그거를 조건적으로 비틀면 사랑은 사라지고 뭐가 되버린가? 섹스 심볼 그래서 그걸 또 도덕적으로 정제를 하고 이거는 나쁜 거에요. 이렇게 완전히 이 생각이 얽히고 그래서 왜 섹스가 나쁜지 지금 전문의들이 생각을 못하고 결론은 못하고 모든 것이 헷갈리되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부정적인, 조건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부러지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되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쳐다봐도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장 인간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야말로 그 인간이 가장 큰 모습도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인간이 제일 좋아할 때는 언제요? 인간이 제일 좋아할 때는 언제요? 그렇게 이쁜 얼굴인데 어떤 순간을 보고 보기 싫어요? 진호심에 차서 두고 보자.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무슨적인 거예요? 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인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풀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는 풀려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일 쉽게 표현합니다. 이 방에 전기불이 다 커져서 캄캄해. 어둠으로 꽉 찼어. 뭐가 오면 밝아져요. 빛! 간단해. 어둠에는 빛이 오면 밝아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심은 증오심은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빛이에요. 흑암이지. 그게 뭐가 들어오면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딱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쫙 들어올 때 꺼졌던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빛과 어둠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무슨 기술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무슨 기술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나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욕한다는 것은 내 몸을 어떻게 물속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목욕탕 물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기분 좋아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면 유전자가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아파해 버립니다. 모에 들어간 것 밖에 없는데 물속에 들어간 것 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물은 물은 여러분 무조건적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이렇게 점자 난자가 순종이 돼서 이제 애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되고 그럼 애기도 자궁 안에 양수, 물이 있고 그 물 속에서 애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어땠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요즘 자폐 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미국 자폐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폐 아들 특징은 뭐예요? 사랑을 주려고 해도 뭐예요? 받을 줄을 몰라요. 사람끼리 눈을 맞춰야 안 맞춰요? 눈을 안 맞춰요? 항상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죠. 아이솔레이션 그렇죠? 분리시키죠. 태어날때부터 왜 그렇게 됐을까? 태어날때부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요즘 엄마들은 공부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면 옛날 엄마들은 뭐밖에 몰랐어요? 우리 아기가 이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움직이면 아이고 우리 아기 손이야 발이야 만져주고 잘 잤니? 이러면서 여러분 아기가 의식은 없지만 아기는 뭘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 유전자가 엄마가 보내주는 사랑 알파파에 계속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걸 안 하면 아기는 관계맺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 잤니? 그러면 자기를 닫아 버려. 그게 자 배죠. 자기를 닫아서 열지를 않아. 상대방이 그러면 엄마가 너무너무 시험 친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바쁘고 그래서 아기와 놀아줄 시간이 아니 아기는 누구하고 밖에 못 놀아요? 엄마 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가 못 놀아. 시간 없어. 이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아기가 자폐하러 태어나면 그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좀 커서도 예를 들어서 아빠가 멋진 장난감을 사줬어. 4살짜리한테 그래서 아기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장난감 가지고 가서 자아악 자랑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어떤 놈이 그 놈이 지나가다 보고 그 탐이 나서 뭐야 막 뺏어서 도망갔어요. 스트레스요? 아니요? 비참하게 웁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장난감 뺏겼어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요? 억장이 뭐예요? 무너지고 여러분 유전자 딱 닦아집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누군가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죽겠어.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 엄마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면 엄마 엄마는 벌써 놀이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애기 그래서 엄마가 문 열고 나오고 애기를 안고 엄마 왜 그래? 장난감 을 뺏어 가서 혈압으로 막 형태는 없죠? 유전자 상태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안아줘야 돼요. 엄마의 가슴을 느끼고 그래서 목욕탕에 목욕물에 들어갈 때도 아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동적이에요. 그것도 그 목욕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 무의식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애기 때 엄마 배 속에서 가장 뭐예요? 편안했던 그 의식 무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애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무인이 따뜻하게 목욕탕 물을 태워놓고 여보 목욕 좀 해 이따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요? 불리는데 마노라 여보 바빠서 물을 못 받아 놨는데 일단 목욕탕에 들어가 물 없는 목욕탕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요? 신경질만 떠나지 그런 거예요. 물을 아무것도 안 해요. 물은 물일 뿐이야. 그러나 물이 가지고 있는 뭐가 중요해? 의미, 뜻. 결국 유전자는 물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뜻에 반응해요. 그래서 뜻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쁜 뜻이 들어왔을 때 그 자식이 내 장난감을 팍 빼서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거를 잠재워 줄 수 있는 것 그 유전자를 다시 그 분노의 유전자를 끄고 정말 행복 그 세로토닌 유전자를 키워서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세로토닌이 생산이 돼야 되고 세로토닌이 생산되려면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를 받아야 되고 생기를 받으려면 부족한 적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이 유전자를 회복시켜 스트레스로 발매하며 질병으로 발매하며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래도 나이가 먹을수록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80이라는 나이는 조금 달라요. 제가 70대에도 이렇게 나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도 없었는데 8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창생들도 다 뭐예요? 카톡 오는 것은 뭐예요? 누구가 죽었다. 동창생들도 다 사라집니다. 나도 죽은 동창하고 동창의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환경이 벌써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어둠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선생님은 씩씩하세요. 이 어둠을 뭐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굉장히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셔 집에 가서 걱정은 모두 벗어버리고 부르고 하세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 안고 아주 사랑 얘기를 해줘야 해요. 봐. 걔는 왜 네 장난감을 뺏어 갖고 도망갔을까? 네가 가진 이런 장난감을 가져본 일이 없어. 자기도 가져봤다면 내 거하고 똑같네? 그러고 그냥 갈 텐데 가져본 일이 없으니까. 아빠가 사주지 않았어요. 그 아빠가 어땠어? 술주정뱅이고 맨날 집에 들어온 엄마 두드려 패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장난감 아빠가 사준 장난감을 정말 갖고 싶은 데 없어. 우리가 가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그래서 너무 너무 갖고 싶어서 갖고 도망친 거야.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뺏겼다고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우리는 아빠한테 하나 더 새 거 사달라면 사주 안 사주? 사주는 아빠 아니야. 그런 아빠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런 말을 해 줘야 돼. 엄마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걔한테 그 장난감 그냥 선물로 준 글로 치자. 다 풀렸어. 뭐로 풀렸어? 사랑의 말씀으로. 말로 풀린 뭐가 들어있는 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는 말. 그 애가 뭐라 그래? 이런 게 다 잔잔해지고 그러면 오늘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가 전화해서 장난감이 이렇게 없어졌으니 아빠 얼마든지 사줄까요?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얘기하는 게 나을걸?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짜잔! 나가서 놀아 놀아. 스트레스는 무조건적 사람으로만 확실하게 풀어. 다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만큼 잘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2부 세미나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모든 것을 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엄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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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닭들이 있고 사랑이 별로 없는 닭들도 있고 그래요. 사랑이 많은 닭들은 어떻게 해요? 계란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날개가 벌려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품어. 사랑이 없는 닭들은 계란을 먹어도 별로 품고 싶어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 엄마 품에서 엄마 암탈기 품고 이렇게 부화해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알고 엄마가 또 탁 탁 탁. 뭐 이거 먹어봐 하고 콕콕 찹잖아요. 그 놈은 지가 또 탁 찹어서 먹고 그래서 엄마만 쫄돌 따라다니고 엄마 날개 아래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살은 뺨아리들은 나중에 사랑이 많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엄마라는 게 없어. 부화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화기에서 이 병아리가 태어나니까 우리 집사람을 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방 안에서 부화를 시켜서 방 안에서 키웠던 병아리들을 맨날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렇게 청소해 주고 병아리 똥 치워 주고 신문지 갈았던 거 갈아 주고 물 샘물 주고 또 채소 썰어서 인도 주고 하니까 우리 엄마야. 그래서 이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병아리가 커지면 똥도 많이 싸고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럼 할 수 없이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 놓으면요. 잠을 안 자요. 이것들이 삐약! 엄마 막 잦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면 막 올라 붙어요. 이렇게 손에 놓고 앉아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밑에 보컬을 봐도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를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다. 감사하다는 것이 특별히 암 혼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좋아요. 그게 혹시라도 거짓말일지라도 거짓말일지라도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제 새끼를 낳아서 그럼 이제 새끼 낳고 젖을 먹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엄마는 다 품어요. 새끼들을 품고 이제 새끼들이 품 안에서 자죠. 그런데 이 엄마는 사랑이 별로 없어서 젖만 먹었다 하면 품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래서 애들은 혼자서 자자는 새끼들이, 지새끼들이 면역 세포나 유전자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꺼진다. 그래서 애들은 면역력을 검사해 보면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엄마 지를 이 지를 일로 보내고 이 지를 일로 보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엄마 새끼들은 면역력이 강하게 해서 안 강하게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강해요. 그런데 이 엄마 지가 이리로 오고 이 엄마 지가 이리로 가면 이 면역력이 약하던 지가 다시 어떻게 이 새 엄마 지로부터 사랑을 받아 가지고 면역력이 강하죠. 그리고 면역력이 강하던 이 새끼지들은 이 엄마가 또 손만 매겨 놓고 평계 치니까 어떻게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지 이것이 진실이다. 사랑이 들어가야 진실이지 사랑이 빠진 것들은 다 사실이야. 바위에서 물들어지고 유전자가 저절로 진화하고 과학적 사실이야. 우리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거짓말인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지라도 사랑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과학적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번에 아프리카의 기린이 뼈를 먹는 장면을 보셨을 거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뼈를 먹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를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N 기억하세요? 혹시? N 시험 치는 날이 언제지? 진영이 NP Y 라는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에 이 길이 뼈를 안 먹던 기린인데도 불구하고 뼈가 땡겨서 먹는 거에요. 그런데 뼈가 필요하지 않는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지 않는 기린은 절대로 뼈를 먹어 안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딱 보면 그 인칼슘 성분이 부족한 기린들만 딱 NPY 유전자 꺼져있는 유전자를 다 켜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먹게 해서 부족했던 인칼슘 성분을 섭취하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서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표지에 이런 놀라운 기사가 떴어요. 이게 열대요. 물고기인데 뭐가 변해요? 섹스. 성이 변하는 거에요. 암컷인데 수급 물고기를 변해요. 그 변하는 시간은 72시간. 어떤 경우에 필요할 때 어떤 경우에 암컷이 수급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수급이 없어졌을 때 수급이 다른 큰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다던가?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물고기들은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약 12마리에서 20마리를 건너리고 댕기는데 수컷이 딱 없어져면 그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수컷으로 변해요. 암컷 물고기들 유전자가 변한 암컷 물고기들이 유전자란 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아무것도 모르지. 수컷이 잡아먹혀버렸는지 암컷들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그러면 그래서 수컷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애들이 멸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수컷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이 물고기를 멸종해버리면 어떻게 그러면 생태계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도 3개월인가 그 몇 개월 때까지는 아들이냐 딸이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컷이냐 암컷이냐가 이렇게 결정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수컷이 잡아먹혔구나 그러면 애들한테 수컷이 한 마리 필요한데 그러면 물고기들도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도 남성 호르몬이 남자에게만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고 또 남자 몸 속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생산되는 남자들은 털이 많아요. 털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와일드해요. 그리고 저처럼 털이 별로 없는 남성들은 좀 여성적인 쪽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특히 물고기나 이런 종류에서는 남성 수컷 유전자도 있고 암컷 유전자도 있는데 수컷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컷이고 수컷은 암컷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컷이 없어져 버리면 그 암컷 한 마리 속에 어떻게 해주면 그 암컷이 성이 바뀌어요. 암컷 유전자를 하나님이 꺼버리면 되잖아요. 노란색 물질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꺼져있던 수컷 유전자를 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생기를 보내서 노란색 유전자를 떼 버려요. 그러면 수컷 유전자가 켜지고 암컷 몸에서 켜져 있었던 암컷 유전자를 꺼져 버리면 72시간 동안에 쭉 변해서 암컷이 수컷이 되어버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 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유전자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제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 얘네들은 암컷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자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존재를 인정 안 하면 수컷이 없어지면 또 하나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런 시각 그런 사실적 사실만 딱 봐버리는 시각은 결국 내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진짜로 필요할 때 암 혼자가 되면 우리가 필요해. 아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세포 꺼진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야 돼.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직접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에도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기린도 돌보신다. 물고기들도 돌보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식물도 보호하세요. 어떤 종류의 식물이 어떤 지역에서 점점 사라지고 이러다가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다. 싶을 때 이런 식물에 이 벌레가 붙었단 말이에요. 벌레가 붙어져서 이 잎사귀를 갉아 먹으면 이 벌레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는 그 식물이 멸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식물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해요? 식물의 생존 전략. 마치 식물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누구의 지능일까? 물고기 암컷을 수컷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물고기에도 지능이 있다. 그것은 물고기 지능이 아니죠. 누구의 지능이요? 하나님이 지능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꼭 식물이 진짜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벌레가 딱 붙어서 갉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잎사귀도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각종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이 애벌레가 이 세포를 갉아 먹었을 때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지역에 이 식물이 점점점점 멸종위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키워줘요. 키워주면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 먹고 뭘 너무 많이 먹어 버린 거예요. 소화 억제 물질을 많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벌레가 어떻게 될까?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벌레가 배탈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벌레가 덜어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땅으로 떨어져요. 땅 바닥으로 떨어지면 누가 보고 올까? 개미들이 와서 얘들을 잡아먹고 벌레들을 잡아먹고 식물이 전략을 짰다?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화되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진화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딱 예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암세포가 생겨서 그때 T세포가 만들어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됐다. 그렇도록 진화해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암세포가 생길 것을 창조주가 미리 알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도를 미리 취해 놔야지. 암세포가 생기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후속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써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만약 T세포도 안 만들고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없었다면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남아 있는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죠.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다 죽어버리면 진화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데 계획은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천국 가는 곳까지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나는 꼭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는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옛날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 성경은 몽땅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명령 지키라고 애써다가 보리타바 성경이 약속인 줄 알면 뭐예요? 와 참 이렇게 심보가 나쁜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다 약속을 해 주셨구나. 그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모든 악함을 죽음을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예수님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면서 와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을 새롭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창조하셨어. 그때가 되면 너희와 나와 하나가 될 것이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혼날 줄 알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 이 식물세포에 다 너희를 꼭 보호해야 될 때가 오면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라는 약속으로서의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도 다 약속이에요. 암세포 생기면 내가 암세포 죽여 줄 거야. 어떻게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유전자를 키워줘서 이렇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전체를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인생은 그 배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네요. 오늘 아침에 누가 상담하러 왔대요. 아침 7시에 세상에 그 여자래.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어떤 미친년이 왔대요. 7시에 상담을 하자고 그러면서 참 이상하네요. 샤워하면서 이것저것 미친 사람이고 지금 박사님이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예의도 모르고 그렇다고 전화로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은근히 뭐나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상구 박사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내 유전자가 짜증나도록 조건적으로 탁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찾아 하지만 뭔가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방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왕암 이래.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얻고 싶어서 당신이 그 암을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스트레스받은 이런저런 삶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나를 암글리게 한 삶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암에 걸린 겁니다. 와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한 기특한 사람이다. 그래서 상담을 잘 해서 보냈어요. 뉴스탄트 잘 하고 잘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 뭐 그런 것 없으면 결국 병 걸린 것은 뭘로 해석되버려 더럽게 재수 없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배탈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양쪽 그 근처 잎사귀의 세포 속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러한 향을 향도 화학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향수도 다 화학물질입니다. 그냥 냄새가 아니라 그 화학물질 생산해서 공중에 뿌려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에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 갉아먹으면 이 식물이 이 지역에서 멸종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전자의 생기를 탁 보내 그러면 그런 향이 그러면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이에요. 음 맛있는 냄새가 난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고 와보니까 애벌레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애벌레를 잡아먹어 버려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유전자 의학자이신 하나님이 미리 그 계획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뜻을 그 생각을 어떻게 유전자에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셔서 이렇게 식물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식물까지도 계속 돌보시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속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보호해서 이렇게 식물을 살리신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너희들 사람 아니냐? 얘들 식물 잎사귀 하나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너희들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단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의 그 조건적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은 생기를 받으시고 더 받으시고 스트레스도 어떻게 싹 없어지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참 나머지 여생은 이때까지 살았던 인생보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최종 계획대로 그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